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맞아 내일 1,400회를 맞는 국내 수요 시위와 함께 일본과 영국, 호주 등지에서 연대집회가 열립니다. 정의기억연대는 내일 서울과 안양, 수원, 원주 등 국내 13개 도시와 일본, 영국, 호주, 뉴질랜드 등 해외 9개 나라 21개 도시에서 세계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내일 낮 12시부터 90분간 열리는 1,400회 수요 시위에서는 우간다의 전시 분쟁 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연대 영상 메시지가 상영됩니다. 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요 시위에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 담은 대형 걸개 그림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. 수요 시위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뒤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됐고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김할머니의 증언을 기억하기 위해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정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